국제 이슈가 가까워지는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 뉴스 프로그램의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은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알파고 신하 씨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좀 느끼하게 인사를 해주시네요, 오늘은. 네, 왜냐하면 여자 네 명이에요, 지금. 아, 그렇군요. 네, 맞춰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디테일 좋습니다. 컴퓨터공학 박사시죠? 박소아 바이브 컴페니 부사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진빈 경희대 사학과 교수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는 세계 70여 개국에서 크고 작은 선거들이 있는 해죠. 1월 13일 대만의 4년을 책임질 새로운 총통이 탄생했고, 15일에는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시작으로 앞으로 10개월간의 대선 레이스의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이슈 W 주제는 그래서 트럼프 이스 커밍입니다. 미국 선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번 대만 총통선거는 미중 대리전이라고도 표현할 정도로 세계인들의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5회 방송 때 우리 알파구 기자님이 방송 직을 걸고 하차를 걸고 단호하게 민진당의 승리를 점쳐주셨어요. 저 거마한 태도를 보십시오. 오늘은 좀 약간 이런 느끼한 컨셉들이라고 할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적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적응하시면 돼요. 네, 자리를 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저번에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왜냐하면 그 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박빙이라고 우리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알파구 기자님이 너무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 민진당 승리라고 했잖아요. 제 말이 그 달에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인간지능 알파구 아니고 정치지능 알파구예요. 그렇군요. 거기에다가 또 국제정치지능 알파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예리한 견해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요. 우리 OBS에 있는 방송을 항상 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알파구 기자가 옆에 있는 한 앞으로 예측이 어려운 사건들도 한 칼에 정리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파구 기자님의 소외까지 들어봤습니다. 친미 반중, 민진당의 승리로 일단 결론이 났습니다. 앞으로 미중 관계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이번에는 구정 기자님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중 대리전 이렇게 되면 항상 우리는 그 미중 사이에 끼어서 우리도 참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 그 한국 정부 반응을 좀 눈여겨봤거든요. 외교부의 입장은 우리 정부의 대만 관련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주장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 그거를 계속해서 우리도 존중하는 입장이고 그거는 미국도 표면적으로는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대만과의 비공식적인 관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 큰 틀에서는 사실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한국이 됐건 미국이 됐건 그런데 이제 라이칭 더 후보가 당선된 것이 아무래도 미중 갈등 구도를 악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워낙에 이제 독립파 그런 분류가 되는 인물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 정부에도 살짝 부담이 더 커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2022년 8월에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 한국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하지 않은 참 우리 정부가 가지는 딜레마를 그때 이렇게 우리도 한눈에 볼 수가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미중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 미국은 계속해서 대만과 친화적인 입장을 강조를 하고 있고 한국도 만약에 미국으로부터 좀 더 명확하게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요구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사실 전문가들의 예측은 갈립니다. 그러면 또 올해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과의 대립을 어느 정도까지 격화를 시킬 것인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느냐가 많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만 선거를 놓고 보면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미중 갈등의 향방 그 부분이 지정학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우리 반도체 산업, 반도체 부문인데 이거 반도체 부문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관측은 사실은 들이나 마나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양쪽의 견해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만의 민진당이 아무래도 더 수출지향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한국과의 경쟁은 계속해서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또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압박의 수위를 높이게 되면 한국이 약간 어부지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도 없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수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데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대만이 포함되어 있는 이른바 반도체 동맹 한국도 그 안에 지금 테두리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한국은 결국은 중국으로부터의 압박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 대만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거를 주시는 해봐야 되는데 역시 이 부분은 올해 미국 대선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미국 대선 이후에 구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요동을 칠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서방 매체를 보더라도 이번 총통선거 그 자체의 결과가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은 11월 대선의 핵심이다라는 어떤 관측과 평가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정원 기자는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게 일단 총통 공식적으로 취임하는 건 5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국이 그 5월까지 상당히 어떤 군사적인 압박이랄까 여러 가지 압박을 그 수위를 좀 높일 것이다. 그래서 계속 좀 대만을 힘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바이든 정부는 본인들 대선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로키로 대응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던데 일단 구정원 기자는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중국은 계속해서 새 과시를 할 겁니다. 무력 시위를 하겠죠. 그런데 그게 그동안에 특히 바이든 정부 들어오고 나서 계속해서 양안 갈등을 부추겼던 것이 미국도 아시아 쪽에서 군사훈련, 항행의 자유 그거 많이 하면서 때로는 유럽의 항공모함까지 끌어들여서 불러들여서 서로 간에 갈등을 부추긴 측면이 있었거든요. 미국은 당분간은 그럴 여력은 조금 줄어든다고 봐야겠죠. 더군다나 지금 중동 문제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사실 운신의 폭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중국도 참아줄 것이냐. 그렇게 보기에는 힘든 공백인 것 같아요. 중국은 계속해서 우리 늘 보아왔듯이 군용기들 넘나들고 이렇게 해서 대만의 독립을 계속해서 지향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좌시하지 않겠다 이쪽으로 나갈 것 같아요. 네. 대만 총통선거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대선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이스 커밍. 누군가에게는 반갑고 또 누군가에게는 공포스러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15일 대선의 풍향계로 불리는 아이오아주에서 공화당 경선을 시작으로 미국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미국 대선을 보면 저도 매번 보지만 볼 때마다 새롭기도 하고 볼 때마다 좀 복잡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국가 미국의 선거 제도가 왜 이렇게 복잡한 건지 잠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년에 한 번 오는 시간이 왔습니다. 주변의 모든 분들이 대선 제도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시고 모든 언론에서 미국 대선 어떻게 치러지는 거냐 다시 브리핑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4년에 한 번씩 핫해지는 주제인데 생각해보면 4년 전에 설명을 다 드렸는데 왜 또 물어보실까 생각해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와닿지가 않는 게 있어요. 들어도 들어도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드냐 그런 건데 일단 15일 날 코커스 아이오아 경선이 치러졌잖아요. 그런데 경선도 또 이제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인 것인데 그게 또 어떤 거는 코커스고 어떤 건 프라이머리고 이렇게 이름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부터 아 뭐지 이렇게 궁금해지시고 그런데 그거는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일 뿐이고요. 그 과정을 거치면 각 당이 전당대회를 해서 대선 후보를 결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선거를 11월에 치르게 되는데 그 선거가 또 우리와 달리 간선이잖아요. 그래서 간접선거 형식을 띄고 있어서 또 뭔가 혼동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간선 투표 방식은 우리처럼 국민들이 투표를 하면 그 수에 합산을 해서 더 많이 투표를 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각 주별로 수를 합산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가 그 주에 배당되어 있는 소위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인단의 수를 합하면 그 수의 승리자가 대선이 당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가깝게는 2016년에 봤듯이 더 많은 국민의 득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을 계산을 해보니까 더 적은 수를 얻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이 되지 않았던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아니 왜 더 많은 국민이 원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는 것이냐 소위 민주주의의 어떤 첫 번째 제도를 만든 국가라는 미국이 왜 대선 제도가 이렇게 민주적이지 않냐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간선 투표 제도, 선거인단 제도 때문인데 선거인단은 사실 선거인단이 누구냐 그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그 주에 배정되어 있는 숫자일 뿐이고 그 사람들은 그냥 당일에 가서 그 주에서 더 많이 얻은 후보자를 우리 주가 후보자로 인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뿐이기 때문에 사실 선거인단이 누구인지 중요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선거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11월에는 선거인단 확보... 그러니까 투표지를 보면 그것도 주마다 다 다른데 대부분은 일렉터럴스 4 조 바이든, 일렉터럴스 4 도널드 트럼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조 바이든을 위해서 투표할 선거인단을 제가 투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그냥 우리는 바이든을 투표했냐, 트럼프를 위해서 투표했냐 이렇게 나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투표하는 것은 사실은 선거인단을 투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분들이 나중에 형식상으로... 형식적인 것이죠. 투표를 하면서 확정되는 게 12월. 12월 17일로 이번 해에는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기간까지 개표를 다 마치고 만약에 재검토가 필요하면 다 하고 그렇게 하고도 각 주에서 결정된 후보를 12월 17일에 가서 각 주별로 그것도 우리 선거인단은 어느 후보에게 표를 줍니다라고 선언을 하면 그날 확정이 되는 것이죠. 네. 저도 4년마다 돌아오는 미국 대선을 설명을 다른 방송에 드리고 여러 차례 말을 하면서도 이게 맞나? 숫자도 막 헷갈리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구정 기자님 이게 최선입니까? 정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저도 박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많이 기사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방법이 이해되지 않는 게 아니라 대체 왜 이런 거지? 민주주의 맞나?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제도를 왜 고수하는 것일까?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은 연방제 역사랑 또 맞물려 있겠지만 저는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사실 미국 내에서도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런 간접선거라는 거 이전에 일단 투표하기 너무 어렵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투표일이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비정규직이라든가 저소득층. 이제 투표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이거를 버락 오바마 정부 때 개혁을 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변번이 다 좌절이 됐어요. 특히 공화당 주들이 거기다 거부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유권자 등록하는 거.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그냥 유권자가 투표를 할 수 있는 연령이 넘어서면 다 투표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런데 미국은 특별히 또 유권자 등록이라는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투표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연방 차원에서 2002년에 유권자 등록법이라는 것을 투표지원법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하고 그다음에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보장번호 이런 게 있으면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렇지만 또 2000년대 중반부터 주로 공화당 색채가 강한 주들이었는데 애리조나주라든가 인디애나주 이런 데서는 사진이 붙어있는 신부증은 가지고 와야지만 된다. 이렇게 되면 또 거기서 또 그 문턱을 넘는 왜 그거를 못하느냐. 우리는 다 사진이 박혀있는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어쨌건 그것은 미국에서 저소득층은 그것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일이 되고 그런데 그렇게 인구에서 특히 라틴계 히스패닉이라든가 흑인 인구가 늘어나는 주로 공화당 성향이 강한 주들이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오히려 유권자 등록을 힘들게 하는 조치들을 많이 취해서 이것도 문제로 많이 지적이 됐고 역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듣기에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왜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정치 자금에 너무 많이 휘둘리는 거. 엄청나죠. 상하전도 없고. 이거는 꼭 미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2010년 1월에 연방대법원에서 사실상 부자들이나 기업들의 정치 자금의 제한을 없애는 그런 판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미국 안에서 굉장히 반발이 컸는데 어쨌건 연방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교수님 말씀하신 승자독식 문제 이런 것들. 지금도 선거개혁법안 같은 것들이 미국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들은 많아요. 그런데 다만 이 대선 전체 이 제도는 미국에서는 바꾸려고 근본부터 뜯어고치겠다 이런 움직임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것은 역사적인 산물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건 사실 양당 모두가 해당되는 룰이니까 지금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은 대체로 보면 선거구 제도개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의회 투표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알파우 기자님은 어떠십니까? 미국의 대선, 제도, 절차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미국을 하나의 나라로 보는데 미국인들이 미국을 하나의 나라 아니고 50 몇 개의 나라로 보고 있거든요. 연방. 연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연방을 한 적도 없고 주변의 연방국가도 러시아는 연방치기는 좀 그렇잖아요. 없다 보니까 우리의 이해가 떨어진 상황인데 미국은 이런 거예요. 주마다 그건 하나의 나라고 우리 몇 개의 나라는 합친 거예요. 그래서 주마다 우리가 누구를 대통령을 원하는가를 결정하니까 그래서 투표율이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그 주를 혼자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주를 대표하는 메시지다. 어떤 개념이죠.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도 한국도 경산도 전라도 중청도 이렇게 지고 박고 싸웠다가 그러면 싸우지 말고 연방대회를 만들었으면 그러면 한국에서도 이제 더 별로 투표를 하고 알파고 후보는 중청도에서 이제 51% 따면 그러면 모든 중청도 의원들을 다 가지고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하나의 민족이고 거기는 그런 제도가 아니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좀 깨지면 무슨 말이냐면 인구가 낮은 주들의 시민들을 이런 식으로 배려하지 않으면 그 주에 있는 사람들은 야, 우리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우리 인구가 적다고 해서 옆에 있는 쪽으로는 똑같은 대접으로 받아야 된다. 못 받고 있어. 그럼 우리 빠질래. 예전에 빠질라고 했던 적도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연방제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기득권의 문제도 있을 테고 또 인구별로 각 주의 이해관계가 또 나니다 보니까 기존 법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 교수님. 네, 지금 하신 말씀들이 다 맞고요. 원래 만들어진 미국은 헌법을 1792년에 제정한 이래로 사실 바꾸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헌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 제도를 바꾸려면 수정헌법, 헌법 수정조항이 붙어야 되는데 이거는 헌법을 고치는 것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게 달성이 되려면 일단 하원, 상원 다 통과해야 되는데 3분의 2씩 지지를 얻어야 됩니다. 일단 양당제 체제에서는 그것조차도 힘들고 그게 통과를 해서 대통령이 비토를 안 해서 비중이 된다고 해도 정말로 이게 발효성을 가지려면 각 주로 또 가서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50개 주 중에 4분의 3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4분의 3이요? 네. 사실 수정헌법 조항을 만드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런 테크니컬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대선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들은 공화당, 민주당 두 당입니다. 양당제를 깨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두 당의 입장에서는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고쳐서 혹시 불이익을 당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제도에서 조금이라도 각 주마다 자기 투표를 좀 더 확보해서 어떻게든 이기는 방식을 택하는 게 지금 구도에서는 조금 더 편한 선택이 아닐까 그래서 이게 고쳐지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합니다. 네. 박사님도 미국 대선에 대해서 늘 주의깊게 보실 텐데 4년마다 돌아오는 대선 볼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미국 대선. 저는 기본적으로 교수님이나 기자님처럼 전문 영역은 아니지만 사실은 제가 이번에 대선, 대만 쪽 선거를 보면서 느낀 게 실제로 우리처럼 사전투표라도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비행기표를 끊어서 보내주면 또 미국에서는 친미라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비행기 티켓까지 끊어주는 서비스를 해주거나 휴가를 내주거나 엄청난 어떤 푸시를 좀 해줬던 것 같아요. 항공편도 늘리고 그렇죠. 과거에 제가 한번 참가했던 어떤 그 패널에서 저희 블록체인 기술을 좀 활용해서 선거 제도를 얘기할 때도 사실은 올해 초기에 선거 제도를 할 때는 전부 다 하나씩 투표구를 돌아다니면서 다 투표하고 개표하고 이렇게 오리지널로 진행했던 것들을 요새는 굉장히 리퀴드한 방식으로 뭔가 이런 부분들이 좀 포용성이 높여진다고 하는데 지금 앞에 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미국 그 선거판을 보면 굉장히 이제 오래된 어떤 그 하드한 어떤 구조를 깨기 어려운 구조를 여전히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왜 남의 동네에 왜 이렇게 개입하지?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 그들만의 리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대만 총통선거와 함께 미국 대선까지 한꺼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15일이었죠. 대선의 풍향계로 불리는 아이오아주에서 경선이 있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트럼프가 안정적으로 이겼는데요. 경선 결과, 알파오 기자님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여기서 이제 후보는 다섯 명이었는데요. 세 명이 하이라이트예요. 두 명은 저 누구지도 모르겠어요. 알아보지도 않았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그러면 하이라이트 세 명 중에서 한 명 트럼프는 우리가 알죠. 그럼 두 명이 누구예요? 한 명 또 두 번 이등을 했던 우리 산디스 주지사님은 그 분이 유명해요. 왜냐하면 플로리다주의 주지사이면서도 좀 약간 잘생기는 나이가 좀 약간 비교적으로 좀 어려 보이는 잘생겼다고요? 비교적으로. 그러면 중동의 지향하고 동양의 지향이 다를 수도 있어요.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계속하시죠. 하여튼 그리고 산디는 제가 관심 있게 보셨던 분이에요. 니키 헤일리 대사님이에요. 이분이 천 유엔 대사이시거든요. 하여튼 여기서 이제 40명을 가지고 경쟁을 했는데요. 40명 중에서 이제 트럼프는 1등 했기 때문에 20명으로 가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지사님은 9명으로 가지고 갔고요. 이제 전 대사님은 8명을 가지고 갔는데 나머지 2명을 아마 3명으로 엠파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공화당의 이제 대의원 숫자는 한 2,400점 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40명으로 가지고 경선을 했는데 좀 약간 2%도 안 돼요. 네. 한 1.6% 정도. 그래서 이걸 보고 너무 이렇게 환장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신기한 거 뭐냐면 1등이 2등한테 이렇게 압도적으로 자의점으로 두는 거는 좋음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재정적으로 봤을 때도 큰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압도적인 일이 됐다는 거는 좀 약간 중요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30%포인트 정도 앞섰기 때문에 정말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번 경선 결과? 네. 트럼프의 승리를 예상을 많이들 했는데 이 정도의 차이가 날 거라고는 좀 글쎄요. 예상을 안 한 건지 기대를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이를테면은 사실 아이오아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뭐 이런 4년에 한 번 이때 집중 하이라이트를 받고 그 다음에 사실 아이오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뭐 저희들은 일반 뉴스에서도 사실 제가 미국의 50개 주 중에 한 30개는 가봤는데 안 가본 주 중에 이제 저 아이오아는 진짜 mp3 브랜드일 줄 알았어요. 네. 그렇군요. 이제 관심을 받는 이유는 오로지 공화당 경선 첫 번째 지역이기 때문인 것인데 뭐 중도 도시라고 한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미국의 어떤 평균적인 시골 마을이 많은 그런 도시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는가가 어떤 중간을 보여주는 거다 뭐 이런 입장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번 차이는 좀 놀라운 것이 이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고 알파고 기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적이 없고요. 이를테면 2016년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1등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랬죠. 그때 20년에는 1등을 했고 지금은 더 차이를 벌린 셈이라서 이게 어떤 공화당 지지자들의 뭔가 변화를 좀 보여주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은 들고요. 그렇다고 이제 아이오아에서 꼭 이겨야 대선을 승리하냐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16년에 트럼프는 2위를 했지만 물론 박빙의 차이였지만 그때는 세 후보가 다 20%대의 지지를 나누어 가졌었거든요. 그때 2위를 했지만 결국 경선에서 승리를 해서 대선 후보가 됐고 대선마저 이겼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부디 2, 3위가 선전해 주길 바라지만 4위 했던 후보가 포기 선언, 경선 포기 선언하고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혹시 공화당 내 지지자들을 더 결속시키고 트럼프의 어떤 대세론을 부축하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대통령 전투 흥행, 일종의 흥행이라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6개월간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막 돌풍을 일으켜서 전당대회 멋지게 하고 대선까지 가자. 이런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첫걸음치고는 트럼프가 굉장히 성공을 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선거 전망을 하기엔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소위 말하는 흥미 차원에서는 별다른 재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선거는 뭔가 반전의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벌써부터 커다란 반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나저나 이 아이오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인구도 굉장히 적고 그리고 주로 백인들이 많고 이런 평소에는 많이 주목받지 못하는 도시인데 역사적 좀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왜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사실 이 경선 제도는 헌법에 대통령 선거 제도가 적혀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자세하게는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헌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이렇게 당파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경선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겠죠. 그런데 그런 경선이 당이 생기면서 19세기에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각 당마다 자기 대선 후보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나름의 어떤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로 하는 과정 속에서 68년, 72년 대선 되면서 지금의 제도가 조금 확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아이오아가 처음 경선을 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전통으로 남아있는 거지 어떤 특별한 무슨 아이오아가 공화당 내에서 특별한 존재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와서는 아이오아 입장에서는 참 좋은 이벤트 그 위치를 놓고 싶지 않죠. 네, 그렇죠. 놓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이라이트를 딱 받게 되니까요. 그렇군요. 선거 제도에 대해서 앞서서 좀 알아봤는데 선거 제도가 복잡하다는 것은 그만큼 일정도 복잡하다는 얘기겠죠. 우리 구정은 기자가 깔끔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대선 일정부터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3월 5일에 양당에서 10여 개 주가 한 번에 경선하는 슈퍼 화요일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 다음에 6월 초가 되면 본토의 주들 50개 주는 경선이 다 끝나요, 양당 전부 다. 그런데 이제 절차적으로는 미국령인 괌 그 다음에 버진 아일랜드 이런 데가 6월 8일 정도의 코커스가 있고 그걸로 이제 양당 경선은 정말로 다 끝나고 그 다음에 7월달 7월 중순에 공화당 전당대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후보를 정하는 그런 자리죠. 그 다음에 민주당은 8월달에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10월달에는 양당 대선 후보 TV 토론이 있겠죠. 토론하고 그 다음에 12월 5일 대선 투표하고 12월 17일에 이제 절차상의 선거에 대한 투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문제가 트럼프가 사법 리스크를 워낙에 많이 안고 있잖아요. 관련된 사건이 4개인 거고요. 기소된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도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트럼프가 받고 있는 혐의, 사건들이 뭐냐면 그 2020년 대선 결과를 번복하려고 시도했던 거랑 그 다음에 그거 관련해서 조지아주의 선거 개폐교를 방해하려고 했던 거 참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 다음에 이제 또 개인의 문제로 자기 성추문을 무마하려고 했던 그런 의혹이 있고 그 다음에 백악관 기민문서를 유출한 거 그리고 또 조사 방해한 거 그러니까 후보 시절 혹은 그 이전의 개인적인 문제 대통령 집권 이후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십 건의 중범죄 혐의로 지금 기소된 상태예요. 어디 언론에 보니까 뭐 전부 유죄가 나오면 뭐 징역이 합산하면 700년형이더라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대선 국면에서는 후보에 출마할 자격,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무래도 관심이겠죠. 근데 이제 미국의 그 수정헌법에 따르면은 헌법을 지키겠다라고 서약을 했던 공직자가 헌법에 반하는 반란에 가담한 경우에 이때는 연방이나 주정부의 공직에 나서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10여 개 주에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근데 그 연방으로 가게 되면은 아마도 그 연방 대법관에서 선거, 피선거권을 박탈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아 보여요.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9명 중 6명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일이지 법으로 후보에 다수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나서지도 못하게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지지자들을 부추겨서 의사당에서 유해 사태까지 일어나게 한 사람이 어떻게 또 대통령을 할 수도 있느냐, 할 수 있느냐 그게 민주주의 맞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국민의 상당수가 지지를 하는 사람을 나서지도 못하게 해서 애당초 투표를 신반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비민주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극단적인 의견들이 서로 아주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전에 이 대선 국면에서 무슨 연방대법원에서 만약에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합니다만 판결이 완료가 돼가지고 선거의 예정대로 출마해라라고 하게 되면 트럼프는 사실상 면제부를 받았다라고 완전히 주장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콜로라도 주에서 그 한 주에서만 주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온 거고 그 판결이 결국은 지금 연방대법원에 다시 가서 걸려 있어요. 그런데 연방대법원에서 그 판결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연방대법원에서 만약에 판결이 선거 기간 중에 나오더라도 그것은 콜로라도 주에 한한 판결입니다. 그런데 콜로라도 주는 선거인단 규모가 한 10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겠지만 다른 선거에 정치적으로는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그런데 그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한지로서는 굉장히 높아 보이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기소된 사건들과 관련해서도 대선 이전에 1심의 요구제가 확정이 될 것인지 이렇게 되면 아마 트럼프는 옥중 출마를 하겠다고 할 겁니다. 이게 또 옥중 출마가 헌법상 막혀있지가 않아요.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옥중 출마한 다음에 옥중 출마 뒤에 당선되면 그다음에 셀프 사면 하겠죠. 대통령이 되면 대선 이전에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만약에 트럼프가 얘기할 경우에 미국은 검찰이 법무부잖아요. 그래서 법무부가 기소를 하는데 대선 이전에 기소된 사람이 그다음에 대통령이 된 전례가 사실 없대요.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자기가 임명한 법무부장관 시켜서 기소를 또 이제 기소 중지 명령할 수 있겠죠. 일단 박 교수님 이 트럼프 인기 비결을 사실은 지금 구정원 기자님의 설명 일부만 들어도 정말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라고 반문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압도적인 인기를 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다양한 사건에 걸쳐서 기소가 돼 있는 형량도 더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왜 이렇게 또 또 나타났을까. 한 번 당선된 것도 놀라웠는데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조 바이든의 행정부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다라는 게 좀 큰 요소일 것 같은데 바이든 행정부의 여러 면모들 국내 정책이나 해외 정책에 있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강력한 정부랄까 신뢰감을 주는 행정부로서의 자리매김이 좀 안 됐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과와 상관없이 국민의 인식이 그렇다는 거죠. 이제 이를테면 지금 경제가 사실 지표들이 괜찮거든요. 미국 경제가. 그래서 다우 지수도 좋고 실업률도 낮은 상태에. 그런데 만족도는 낮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가가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휘발유 가격. 미국은 자동차가 너무 중요한 나라라 기름값에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한데 또 유가가 많이 올라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에게 와닿는 어떤 경제가 좋은 느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결국은 바이든이 잘못했건 잘못하지 않았건 바이든에게 책임을 씌우기 굉장히 좋은 프레임이 되어버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해외 정책들, 군대를 철수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강력한 미국을 포기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이제 그 정책은 또 공간은 또 달리 평가해야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 아 그러면 미국이 책임을 반기하는 것이냐. 도망쳐 나온 느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대중국 정책도 굉장히 강경하게 나섰는데 그 효과가 별로 나타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에서도 처음부터 친이스라엘, 그 전에 해왔듯이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중간부터 이스라엘에게 조금 온화하게 작전을 바꾸자라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따르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좀 면이 서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인상들을 주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미국이 좀 예전 같은 지위를 못 누리고 있는 것 아닌가 좀 약한 미국의 모습. 그런데 미국 국민들은 약한 미국의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강력하게 나서려고 하는 트럼프에게 좀 관심이 쏠리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옳콘 그르던 간에 미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미국 우선주의, 다른 거 다 찻대고 포대고 미국 국민에게 유리한 것만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것 역시 정말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인지와 상관없이 그런 선언을 자꾸 하는 것만으로도 일부 부수적인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대통령이 미국을 최우선에 놓고 한단다라는 어떤 인상을 주기 때문에 또 이제 지지자들을 불러모으기에 굉장히 좋은 구도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전선동의 기술, 정치의 기술일 수 있는데요. 트럼프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게 정치인이 무엇을 반복한다는 것, 정말 중요하다. 어떤 구호를 반복한다는 것은 정말 잘 먹힌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교과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거짓말도 여러 번 반복하면 그게 진실처럼 느껴지니까요. 어쨌든 박사님은 트럼프의 인기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객관적이라기보다도 제가 최근 한 10년 정도 시카고에 아들이 좀 있어서 예를 들어 한두 번씩 방문을 하면 트럼프의 인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이렇게 트럼프에 대한 어떤 얼굴을 보면 정말 제가 다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게 너무 강력하게 있어서 그 도시 안에가 전반적으로 지식계층이 되게 많은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학교 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 굉장히 큰 도시였었는데 거기 안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강력한 미국에 대한 열망? 그리고 뭔가 밀린다는 게 좀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존감과 미국의 뿌리 이런 얘기들을 어떤 로얄티로 좀 가져가는데 기여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근저에는 역시 경제적인 이슈가 가장 컸다고 저는 느꼈고요. 그냥 우리 편 지키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해서 교수님 말씀하신 강력한 미국 안에 우리의 어떤 주권과 어떤 전 세계의 어떤 경제적인 리더십을 좀 회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같은 수치를 봐도 유리한 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럼요. 통계의 몸이죠. 네. 많은 유권자들이 또 나는 오해할 준비를 하고 있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대선도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공화당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까? 부정원 기자님. 우리 민주당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공화당은 아이오아에서 경선 스타트를 끊었고 원래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전통이라 그래도 긴 건 아니지만 뉴 앰프셔주 프라이머리 이때부터 민주당 경선의 본격적인 시작인데 사실 올해는 민주당 경선에는 거의 관심이 안 쏠릴 거예요. 뉴스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네. 너무 당연하게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의 후보가 될 거고 다만 이번에 뉴 앰프셔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또 다른 이유로 조금 섭섭했을 것 같아요. 이 아이오아는 4년마다 아이오아도 시선이 쏠리는 곳인데 사실 뉴 앰프셔도 그렇거든요. 4년마다 미국 대통령 경선 이것 때문에 시선이 쏠리는 곳인데 이 민주당 안에서 뉴 앰프셔부터 시작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가 나온 지 조금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의 전체 유권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히스패닉을 뺀 백인이 한 60%가 채 안 돼요. 그런데 이 뉴 앰프셔라는 곳은 백인 인구가 93%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표성은 없어요. 뉴 앰프셔를 일종의 어떤 그런 대선의 풍향계로 볼 수 있느냐 이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이오아도 조금 백인이 많은 주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백인이 뉴 앰프셔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좀 과대표된다. 백인의 여론이 이런 지적이 있었고 이제 그거를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2022년에 민주당 선거 경선을 관리하는 전국위원회에다가 다른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1월 23일에 뉴 앰프셔주가 프라이머리 예비선거를 하기는 하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살짝 건너뛰고 가는 그런 양상이 되어버렸는데 뉴 앰프셔 입장에서는 아예 주법으로 정해냈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보다 먼저 한다라는 것을. 물론 제가 그 문구를 찾아보니까 다른 주보다 먼저 제일 먼저 한다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요건을 붙여서 아무튼 제일 먼저 하게 해놨는데 왜 좀 그렇게 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제안 이런 걸 받아들여서 작년에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그러면 사우스 캐롤라이나를 첫 예비선거지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결정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찾아보니까 히스패닉을 뺀 백인 인구가 62% 그러니까 전체 인구 구조랑 비슷하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로 가면 또 여기 사우스 캐롤라이나 민주당원은 절반이 흑인이다라고요. 그렇게 되면 또 흑인의 목소리가 여기도 또 관입해되는 면이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뉴 앰프셔는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입장이 어떻건 간에 우리는 먼저 한다. 그래서 23일에 예정대로 예비선거를 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파구 기자님 지금 미국 대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화당은 일단 3명의 후보가 보입니다. 다른 2명은 잘 안 보였던 게 사실이고 민주당은 바이든만 보여요. 다른 후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제3의 후보가 있는 건지 혹시 무소속 후보는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웬만한 그 미국 영화를 보시면 항상 음모란들 많죠. 그 음모란들의 주인공이 누구 있냐면 베트남 전쟁 때 암살당하신 케네디 대통령 있잖아요. 그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 그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분도 이제 하는 나라로 가셨죠. 로버트 F 케네디. 그렇죠. 그분의 아들이자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가 되는 조카가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탈당해가지고 난 독주를 하겠다. 무수석으로 주문하겠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아주 약간 인기를 끌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이번 대선이 목표가 아니고 다음 대선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근데 수치가 좀 약간 괜찮을까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이제 지금 3명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분의 선호도가 22%를 지켰고요. 그 안에는 이제 이렇게 봐보면 이제 2030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38%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고 너무 이제 가대평가도 하면 안 되는 거 뭐냐면 미국 역대급 제거에 피호감 후보 2명이 줄만 가운데 이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공화당 지지자들도 아 나 트럼프 찍기 싫은데 이런 상황이고 민주당 유권자들도 아 나 바이든 그 할아버지 찍는 거 싫은데 이 분위기 속에서 이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분의 이제 좀 숫자가 예전에 나왔던 그 제3의 후보자들처럼 비교적으로 높게 나올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분의 무슨 어마어마한 공약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적인 인기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 상대 후보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 인기보다는 분위기로부터 획득한 파생된 인기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3당 후보가 이 대선 구도를 깨고 뭔가 역할을 발휘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약간 관심이 가는 거는 혹시 그 538표 중에 270표를 누구도 못 얻게 하는 정도로 기여를 할 수가 혹시 있을까 아 오히려요? 네. 그런 정도가 몇 개 선거구를 가져와서 그게 가능하면 참 재밌는 대선이 될 것 같지만 그것도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3당 후보가 각 주에 그 투표 용지에 이름을 올리는 방법도 또 너무나 까다롭고 주마다 또 다 다른 일정과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아마 돌파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당 조직이 없는 가운데 그 지역에서 대선전을 치러서 가장 많이 득표를 하는 후보가 되기 그래서 그 주에 선거 인단수를 가져온다는 거는 정말 너무 멀고 험한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선에서 또 하나 요즘 빠지지 않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짜 뉴스 문제인데요. 많이들 아시는 힐러리 클린턴의 피자게이트 사건도 있었고 또 투표소에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도로가 폐쇄됐다는 등의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실제 투표소를 못 가게 했다. 이런 얘기도 나돌았었는데 주사님, 가짜 뉴스 디페이크라고도 하고 요즘은 AI를 활용해가지고 목소리, 표정까지 거의 90% 이상 유사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들이 실제 있는데 얼마나 기술들이 발달돼 있고 또 이게 실제 우리 이런 정치 이벤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과학계에서는 어떤 우려를 합니까? 디페이크라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제 IT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면 생성형 AI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AI 기술에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 나왔지만 왜 갑자기 이 부분이 문제가 됐을까? 생성형 AI라고 하는 시대에는 영상물까지도 그런 어떤 생성을 해내는 과정들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과 컴팅 파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텍스트라든가 이런 부분도 가능했던 거는 NDBR라고 하는 반도체의 어떤 굉장한 성장이 결국은 이런 부분들의 성장을 같이 견인을 해 오고 있는데 선거에서 사실 디페이크라고 하는 거는 말씀하셨던 그런 사건들도 있지만 어떤 장관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셨잖아요. 저희가 매태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여기도 한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사실은 그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본인이 정말 믿을 수 있을 만큼 정확도가 높았다라는 표현을 하셨었거든요. 그 정도로 저희가 선거 관련돼서 AI 딥테크에 사용되는 영상에 대한 어떤 생성형 AI는 정말 거의 실사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우려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영상 물만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믿는 것, 보이는 것 그리고 뭔가 영상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에 대한 디페이크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우려로와 닿는 것 같고요. 지금 계속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우리나라의 전국하고 다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 전체를 돌아다니는데 시간도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6개월이라고 하는 워킹데이 중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게 누가 맞다 틀리다를 과연 판단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어떤 지지자들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보다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시대에서 쓰여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거법 관련된 얘기들도 여기저기서 많이 바꾸려고 하는데요. 5개 주에서는 이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겠다고는 되어 있으세요. 그런데 사실 워낙에 많은 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선거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뭔가 작동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경미해 보일 거기 때문에 결국은 똑바로 정신 차리고 투표도 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결과들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제 요건자들이 좀 판단을 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가 열리면 관전 포인트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이번 선거에 관전 포인트 하나만 짚어주시면 저는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이라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요. 개인적인 관심은 미국 대선에 관해서 속설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남부주를 이긴 사람이 결국 대선에 승리한다든가 선거 자금을 더 모은 사람이 결국 대선에서 승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다 깨진 적들도 또 있어요. 그 속설이. 그래서 이번엔 과연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개인적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대선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또 그런 속설이 있죠. 내가 집에서 바베큐 파티할 때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결국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예전에 엘고가 안 됐을 때 엘고 초청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지적질할 것 같고 이런 사람은 별로 내 집에 초대하고 싶지 않고 편한 사람. 간단한 사람보다는. 편하고 그냥 맥주 한 잔 건배하면서 껄껄 웃을 수 있는 사람을 미국 사람들은 원한다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미국인들 고민이 심하게 클 것 같아요. 두 바이든, 트럼프 두 분 중에 누구를 집에 파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안 하고 싶은 겁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좀 더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당선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을 정말 집에 초대하고 싶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 속설들을 저는 한번 생각하면서 대선 결과를 지켜볼까 합니다. 과거의 속설들이 이번에도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겠다는 박 교수님의 답변 들었습니다. 구정원 기자님, 관전 포인트. 저는 이번에 두 후보, 다 오래된 인물들이잖아요. 그래서 두 후보 말고 혹시 어떤 정치인이 뜰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니키 헤일리 이런 인물들 말고 존 캐리 대선 후보 때 버락 오바마라는 사람이 민주당의 연단에 올라서는 것만으로 선풍을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뭔가 새로운 인물이 혹시 올해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뜨는 사람이 있나? 그거를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 당시 갑자기 정치 완전히 스타로 떠올랐던 오바마 같은 어떤 특정 정치인이 이번에도 나타날까? 그것도 재밌네요. 우리 알파오 기자님. 원래 왕국이었다가 다음에 투명 형제의 혁명으로 공화국으로 넘어가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이 시조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세습으로 넘어갔고 다음에 이제 몰락할 길에 빠졌잖아요. 미국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시조를 당선시키고 몰락의 길에 빠질 건지 아니면 단분간도 그 위치를 유지할 건지를 봅시다. 주어는 없군요. 주어는 이제 결과를 보고 말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은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교수님과 다르게 또 과학자니까 확률과 통계를 굉장히 믿고 싶은 사람인데요. 아이오아주에서 어쨌든 경선이 치러졌지만 전통적으로 거기에서 2위를 했던 분들이 그동안 대부분 당선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맞을 것인지 이거를 좀 핵심 포인트로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2위를 할 줄 알았던 헤일리가 3위를 해버려서 그것도 그러네요. 디센티스가 2위를. 그런데 이게 격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원래 디센티스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는데 헤일리가 갑자기. 갑자기 왕판이 치고 나왔었는데 그거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이오아의 2등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번에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년 안 남았어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트럼프가 온다면 다시 온다면 말하면서 제가 웃기는지 모르겠어요. 거미요. 가장 반길 사람은 누구일까 저는 딱 떠올랐는데 교수님. 저는 아닙니다. 네. 누군가요?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주인이 된다면 가장 반길 사람이 누굴까요? 있어요. 있기는. 그래요? 무슨 퀴즈죠? 모르겠는데요. 그냥 혹시 송씨가 킴인가요? 아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알파오 기자한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커밍한다면 가장 반길 사람은 누구인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단 나타니아후 정리인데요. 그런데 거기서 변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변수죠? 왜냐하면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때까지 전쟁이 있을 건지 없을 건지 나타니아후는 그 자리를 유지할 것인지 안 할 건지 그리고 예전에는 트럼프는 자꾸 이렇게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 미국이 뭘 획득했는데 지금 자꾸 무기를 주고 무기에 대한 돈도 받은지 안 받은지 물음표이고 그런 상황인데 반면에 갑자기 아랍 군주들이 돈으로 보주면 트럼프는 뭐 어차피 중동 놈들이 있는데 무슬림이니 유대교인이라고 하면서 등을 돌릴 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중동의 아수라장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길 사람은 내타니아후다?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소극적입니까? 저는 대만에 있었던 승리를 유지하고 싶어요. 이거 되게 때가 하면 그거 나와야 돼요, 이제. 네, 그렇군요. 한 10월쯤에 예측을 하시죠. 네, 10월쯤에 다시 물어보세요.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구정원 기자님. 지금 보니까 알파고 기자가 고민하는 게 트럼프가 될 것 같다는 알파고 씨는 그쪽으로 걸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내타니아후가 그때까지 총리를 할 것인지 말 것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표정하잖아요. 저는 확실하게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 뒤에도 정권 유지하고 있을이 푸틴. 푸틴. 블라디에미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상당히 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보다 더 안전방해 인물 알죠. 누군가요? 뭐 한맥 빈셀만 무조건 반길 거예요. 또 그렇군요. 박사님 누가 가장 반길까요? 트럼프가 다시 온다면. 저는 역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첫 번째는 일단 전 세계에 있는 트럼프 빌딩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다가 요동을 많이 쳐가지고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저도 사실 푸틴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이제 신러에 대한 것도 그렇고 지금 정치적 이슈라든가 사법 리스크도 하나의 어떤 큰 아젠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풀리면 이 전쟁은 다 끝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또 반대로 되게 죽수겠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캄보디아와 대만입니다. 되게 힘들 것 같다. 캄보디아도 지금 이제 총리 아들이 지금 이번에 당선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그게 친중과 지금 친미하고 갈려서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친미 성향이 강한데 정치 자금을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직권을 받아 놓고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나라가 사실은 관심을 별로 받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친미 쪽에 있는 어떤 리더들이 나오면서 반대로 굉장히 좀 쫄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긴 여정의 첫 번째 관문이었죠. 아이오와 코카스는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앞으로 재미있는 반전이 있을지 아니면 뻔한 시나리오로 끝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